김효정 씨를 그 방수로 맞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곡으로 애창곡부터 보내드릴게요 안더윤에서 출발 바람에 날려버린 봄의 새었나 전원이 때리는 날 안덩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넌 넌 넌이 보러가신 본덤에 안어른 건지 벗어난 건지 거짓어둔 사람아 차가운 내 마음만 너는 날 깜고 그지 속이 ghoul아지微 하신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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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aye 하신당 하신당 어차피 지워야 할 사랑을 꾸며놔 저 눈이 내리는 날 한덕역 앞에서 막납하고 약속할 사랑 새벽부터 눈이 무릎받이 없네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내가 먹는 사람아 기다리는 내 마음만 놓고 먹는다 아직 안동역에서 기다리는 내 마음만 놓고 먹는다 아직 안동역에서 기다리는 내 마음만 놓고 괜찮았어요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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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